3명에게 허용되지만 그만큼 타격과 시비를 경험한 선수들의 격전작이었을까? 첫 번째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. 임동규 선수. 수상자는 이런 미친 기관이시. 임동규 축하합니다. 수상자 임동규입니다. 나 아니면 하는 거 있나 뭐. 안 좋아합니다. 우리 유 단장님은 지금 계신가? 그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. 나 임동균데 네 아 완전 백단장님 링글이구나 우리 형님이 첫사랑만 성공했어도 니들만한 아들이 있어 이 새끼들아 해산 그래요 저는 식사하러 갈건데 배고프지 밥먹자 내 몸이 말을 안들어 마음은 널 좋아한다 하는데 내 눈은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말을 안들어 마음은 다가가라는데 꼭 그런 말 안생겼네 사랑해 진심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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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